소원 budd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뽀족한 뾰족이가 되어 있네요 혜인아! 하나! 이 와봐요 수박! 오늘 수박 네 그때 하니언니랑 민지언니가 저처럼 뾰족머리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니언니 머리 진짜 뾰족하다 계속 이랬는데 오늘 제가 뾰족이가 되고를 찍었어요 이거 귀엽지? 찍어줄게요 민지언니가 저를 여기로 집어넣었어요 민지언니 그려놓고 갔어요 오늘의 TMI 저 오늘은 제가 뾰족머리를 했어요 저희가 음악방송을 했는데요 웃을 수는 있는데 계속 뮤지화 되잖아요 음 음 음 하다 보니 점점 어색해 낙서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낙서하다가 약간 즐거운 듯이 낙서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약간 좀 이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혜린이 줌인 상태로 찍어요 수이 너무 예쁘다 아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덕끄덕 끄덕 제가 민지언니를 그리면서 진짜 찐으로 웃으면서 찍었습니다 제가 민지언니를 그리면서 내가 신문하세요 아 고양이 춤 춤 춤 춤 방금 말한 게 이 헤드피스랑 정말 잘 어울렸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 피스 약간 곰팡이처럼 생긴 거 같아요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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